수차례 유차를 거듭한 라마다 호텔도 대전 유성호텔에 이어 매각이 확정됐습니다. 라마다 호텔은 지난해 말 새 인수자와 250억 원에 전체 객실 222개 가운데 호텔 건립 당시 분양이 이뤄진 72개를 제외한 150개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역부동산업계에선 해마다 호텔 새 인수자와 호텔 운영 경험이 있어 앞서 폐업한 다른 호텔들과 달리 호텔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